민주 선생님의 쪽지를 언제 보냈냐 하면은 24일날 2, 3, 9회를 공부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24일날 보냈고 오늘 며칠? 오늘 26일이다 그치? 어제 분할 6회요 이거 언제 한거지? 오늘 막가요 테스트도 하라고 테스트요? 테스트도 하시구요 매칭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세 번 밖에 안하면 어떡해 네 번 정도는 하세요 네 번 정도는 반복 횟수가 네 번 이상 해야돼 세 번 정도 나만 했는데 지금은 비교하는거 싫어해 학생들에게 비교 안해 지금은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못해 6월 24일이 제일 잘했죠 네 그럼 어쨌든 보겠습니다 일단 쉬운거 보겠습니다 일단 쉬운거 못해보자 불가하잖아 불가쉬워 불가쉬워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다이스 왜죠? 다이스 다이스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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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안돼 영어에서는 아이소리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파인 파인 오케이 그 다음엔 마이크 마이크 밀크 아니에요? 마이크 이거 너무 간거죠? 다.. 파이크 마이크 천천히 하려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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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암만 소리내면 되잖아 같이 해 여기서 빌려 라이크 까불이 해 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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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를 뭐한테 코혼아 얼른 해야지 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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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이 안나지 나아 나인 나인 나이스 아 라이크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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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닥스로 갑니다 으응 숟가락을 지나가네요 딱 닥스가 뭐가 어려워요 왜 닥스오? 알리 으응 안 어려워? 뭐냐고야? 민주에요 민주? 메이크 메이크 아닌거 같은데? 응? 맞네요 아 뭐야? 안섞네 메이크 그래 민주 안속아 얘는 선생님이 쉬운거라는거였죠 태계비를 안속아요 얘는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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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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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두 개 세이브 얘는 뭘까? 오랫 알지 얘는 페이지 페일 페일 자꾸 장마치지 페일 진지하게 햄 아 헤이트 햄 햄 먹고 싶었나봐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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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메 페이드 모으는거에요? 그냥 해볼게요 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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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 얘는 에 세 이스 세 이스 세 이스 세 이스 세 이스 그런거 있었어 세 이스 네 세 이스 확실해? 들어볼까 케이스 아아 케이스 자 세이는 스크인데 여기서 뭐 냈어 케이스 케이스 아 근데 저거 핫하면 케이로 내요 케이로 케이로 에 스플만빔데 케이씨 세이크 얘는 셰이크 FAKE 내 털이 두개있고 얘는? 쉐이크 쉐이크 SH 나온김에 한번 정리해보자 SH는 PH는 아 맨날 이렇게 안갔잖아 PH는 FAKE 그 다음에 TH는 TH는 TH 얘는 꼭 혀를 살짝 물어야 한다고 했어 TH TH 발음하고 있는데 누가 두 손가락 때리면 혀를 딱 물겠네 아프겠네 그래 아프겠네 그래 아프겠네 시험 준비되면 시험지 받아가는거 알지 오늘 말하기 쉬운거 아니야? 어 어 아 오빠야 이거 배우고 있어 외쳐 베이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오늘의 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축제 뭐해 할거에요 그렇습니까? 오늘은 4,5 연습해 오는거야 네 네 네 dile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